10월 10일 여기 아 시시 처음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든 게임이나 영화 관련된 아이템 입니다.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? 노? 이거 되나요? 아시지만 안 됩니다. 추루 방찰! 네, 요리입니다. 위에 부시 같은 게 있네요? 그것도 똑같이 가긴 했습니다. I am good! 오, 짜잔!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요. I am Mk5처럼 보이기 위해서 도색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아니요. 취미생활입니다. 취미생활 통과 함께 하셨네요. 대학교 때 공속공예학과를 나와서요. 이번에는 위터솔저의 팔 부분을 만들 겁니다. 여러 가지 장면들을 캡쳐를 해와서 각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. 네, 통계도 다 됐습니다. 네, 통계도 다 됐습니다. 한 며칠 정도 일상하고 있습니다. 아래쪽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. 이쪽은 이런 식으로. 움직일 수 있게 해야죠. 안녕하세요. dicen. 준비했으면서도 완성됐습니다. 원인이 Leaf 의alfTV 어떤 방법 achieved? 아마 윈터솔더 찍었던 배워도 이건 없을걸요? 이렇게 쉽게 분석으로 만들어놓으면 진짜 있을 거 같아요. 좋아하는 작업 하면서 좋아하는 물건도 만들 수 있어서 아, 네. 입을 수 있네요. 시간이 지나도 계속 즐기는 것들이 나오고 계속 만들 수 있어요.